경주 대릉원 이곳은 신라시대에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입니다. 직접 다니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들으니까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고 행동감을 쳤어요.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 경주잖아요.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전문적으로 역사 지식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가 우연히 제가 오히려 랩을 알게 된 거예요. 직관적으로 쉽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. 언제 어디를 가든 아이들에게 제가 쉽고 간단하게 빨리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. 가족분들과 함께 경주를 지금 투어하고 있는데요.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곳 유적지에 오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. 바로 이 오디를 통해서 이곳 경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알고 바라보니까 재미있고 의미있고 나름대로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 전국 방방구 꼭 어디를 가시든지 오디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그곳의 의미를 담아두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. 선생님과 함께 또 이렇게 오디와 함께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또 하고 싶어요. 너무 재미있었어요.